지난화의 이야기 외국 눈나미는 불덩과 싸움을 하려는 순간 옥규가 나타나 둘의 싸움을 말리다 진정하지 않는 외국 눈나미를 보고 카고연을 꺼내 싸움을 하려 하지만 외국 눈나미는 친구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며 떠나게 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며 끝이 난다 아휴 나도 놀고 싶다 핸드폰이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모여나는 건지 미호야 넌 핸드폰 없어? 응 번호 좀 알려줘 핸드폰 없어 아 그래? 아쉽네 알겠어 나도 핸드폰 가지고 싶다 아 자 얘들아 총례해야지 자 다들 주목 자 다들 집 조심히 들어가 끝 지금까지 모은 돈이 15만원하고 5만원 총 20만원이네 아 언제 또 이렇게 돈을 썼던거지 모아오는데? 아 저 돈 모은 것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얼마나 모았어? 어 20만원 모은거 같아요 오 그래? 그거 나 줘 나 하나 에? 아 싫어요 컴퓨터 살려고 그러는거잖아요 그쵸? 아이씨 들켰네 아 내가 모를줄 아나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아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아 미호야 학교에서 뭔일 있었어? 언니 어? 나 핸드폰 사줘 핸드폰? 어 학교 친구들은 다 핸드폰 있는데 나만 없어 아 핸드폰이라 아이고 핸드폰 요즘 얼마나 하지? 최신폰으로 하면 100만원 넘을걸? 어휴 이씨 엄청나게 비싸네 어 100만원 미호야 언니가 핸드폰 내년에 사줄게 어때? 음 가지고 싶어 아 어쩌지 저 라테님 어? 최신폰을 그렇게 비싸게 안사도 될거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저도 막 자세히 아는건 아닌데 그 역커폰인가? 거기서 엄청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 요즘 지출이 많아서 30만원뿐인데 어 30만원이면 충분할걸요? 일단 한번 가봐요 저희 음 알겠어 가서 상담받는건 나쁠거 없지 가자 미호야 아 저도 같이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다녀와 네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폰 보러왔구나 아 네 어떤거 어떤거 어 갤럭시 S20이었나 그거 보려구요 아 좋지 좋지 우리 단골손님이잖아 내가 좋은정보 알려줄게 일로와 일로와 와서 다들 앉아봐요 네 여기 앉아 자 여기 스크린 보시고 옆커폰이라고는 들어봤는가? 아 네 전 조금 알고 있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서 좀 설명은 가능할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우리 옆커폰은 핸드폰 관련 구매정보 핸드폰 시세표 구매후기 등을 공유중인 대형카페 커뮤니티 사이트구요 무려 5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 그중에 한 명이 아 나요 나 하하하하 오 52만 명이면 확실히 믿음이 가네요 그제 근데 핸드폰 보러 오셨잖아요 가격을 알아야지 아 여기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격을 보면 시세가 나오는데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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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지금 핸드폰이 아이폰 13 미니인데 이걸 90만원 주고 샀거든요 호구 잡혔네 호구 아휴 아이크랜드폰은 옆커폰에서 7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시세가 조금씩 다르지만 에잉 호구 잡힌 거요 아니 분명 제일 싼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파는 거죠? 그것도 알려줄게요 자 여기 여기 자 여기서 지역을 선택해갖고 포기 게시판 댓글에 좌표 요청 후 검색해서 위치 알아내갖고 방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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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간단하네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무슨 기종으로 본다 했죠? 갤럭시 S22 갤럭시 S22라 갤럭시 S22는 온라인으로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폰디다스라고는 들어봤는가? 폰디다스요? 아니요 이건 처음 듣는데 아 그리요 자 그러면 자네도 들어봐 호구 잡히지 말고 아 네 폰디다스도 가격 비료가 가능한데 갤럭시 Z 플립3 원가가 125만원인데 KT로 옮기면 27만원에 구매가 돼 으응? 125만원 나누기 27만원은 어... 몰라! 자 125 나누기 27 대충 다섯 빼줘 야! 저 근데 그럼 온라인 구매는 어떻게... 자 그냥 바로 여기서 연락처 남기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 적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 주말도 가능한가요 그럼? 아 이 사람이 주말에 자네는 일하나 우리도 쉬어야지 주말 공휴일 말고 평일에는 다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그 죄송한데 후기도 좀 볼 수 있나요? 당연하지! 후기가 제일 믿음이 가는 거 아니야 여기 후기들이 쭉 있는데 후기 점수가 엄청나! 오...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우와... 어... 그럼... 바로 온라인 구매해야겠네요 컴퓨터 좀 빌려도 될까요? 아 그래 그래 근데 우리 지점도 역컷폰이랑 이어져 있어갖고 아 바로 구매돼 오... 진짜요? 오... 알겠습니다 바로 구매하죠 라틴닛 다녀왔습니다 오... 빨리 왔네 폰 샀어? 어... 에? 뭐야 이거 최신폰 아니야? 돈이 어디서서 이런 걸 샀어? 아... 그 옆컷폰인가? 폰디다스인가? 거기서 다섯 배 싸게 샀어 에? 다섯 배? 정가보다 다섯 배나 싸게? 응 어쩐다 나도 거기서 폰 바꿀까? 오케이 조만간 같이 바꾸러 가자 그럴까? 당연하지 정가보다 다섯 배 싸게 산 거면 거저야 거저 그렇긴 하지 야 그럼 나중에 우리도 바꾸자 그래 그러면 미호 이제 인사되는 거야? 응 이진아 응? 짠 나도 폰 샀어 대박 엄청 싸게 샀다? 진짜? 나도 엄마한테 쫄라서 사달라야겠다 응 부담 없을 거야 두 개만 기억하고 엄마한테 말해줘 어? 뭔데? 야 컷폰이랑 폰디다스 여기 후기들이 쭉 있는데 아 후기 점수가 엄청나 아 이런 젠장한 놈 저것도 엄청 달여 저것도 엄청 달여 응? 뭐니 뭐니 저기서 사실은 저건 스위치